오늘 성취된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데 주여 그룹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예수하자가 이르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그러면 또 이어서 우리 23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또 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데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 찬양은 저희가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때 그 위에서 주시는 부활의 평안하뇨 그 평강의 소식을 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기도 또 오늘 현장에 나오신 분과 온라인으로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부분과 아직 오실 메시야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중간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과 현실의 계리가 있지만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그 찬 병안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오늘 이 현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 감사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땅의 열매로 나에게 이만큼 하나님 주신 거 그리고 내 육신의 열매가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올해 장막털을 넓히라는 우리 또 이사야 54장의 말씀 속에 성교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성교의 시작이고 본당 건축 본당 헌당 그리고 이제 성교 시대를 이렇게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함께 가는지 그 안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나의 장세기 3장의 현장 그리고 항폐한 내 모습을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감사의 재발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은 목마른 나의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우리 인생의 해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문제 사단 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 근원적인 이 말씀은 우리가요 수없이 수백 번 들어서 마치 우리가 툭하면 툭 튀어나올 만큼의 우리가 근원적인 답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미의 응답이거든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해답의 해답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풀어가야 할 우리 정답이 있는 거죠 우리의 내 개인의 부분들 현실의 문제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 풀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11월이 되었는데 아직 나에겐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아직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이 온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현장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인데 그들을 반은 이주시키고 반이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피가 섞이게 되는 혼혈 민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피가 섞여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고 개치급을 하고 정말 상종을 넘어서 경멸했어요 경멸 그래서 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험한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 땅을 정말 경멸하고 상종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도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 사마리아 요인을 만나려고 이 야곱의 음물가로 찾아가십니다 그 여자의 이 땅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만 갈 수 있어요 절대 그 시대 그 시간에는 제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흩어지지만 예수님이 온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아요 내 안에 꽁꽁 묶여있는 내 안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근무 문제 다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제의 문제 사단 문제 근무 문제 다 알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재와 사망의 법이 근본 문제를 끝나서 우리는 신분은 해결되었지만 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단에게 허락된 재와 사망의 법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 예루살렘은 이 성전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유대 땅 우리 직장 우리 땅 끝을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을 가는 세계보호막까지 가는데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아킬러스 건들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끝났다는 건 아는데 이것이 또 가문의 대물림으로 현재 나의 반복된 아픔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분명히 끝났다고 했는데 왜 나는 또 끝났다 싶으면 원점이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소대지 이래 목마른 나의 사마리아의 현장을 누구에게 말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주님과 대화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야곱의 온물에 그는 샘물을 열기지 마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거는 곧 장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우리였어요 이 여인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또 피가 섞였겠죠 이번 우리 또 강단 말씀이 소대지 1이 회복된 신분이에요 우리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반은 회복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삶은 12시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또 이 반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과 아직의 현실 사이에 우리가 오늘 산 소망의 특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13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른 이 물과 우리 땅의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생명가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에덴 동상 중앙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똑같은 물인데 다르죠 땅의 물은 보이는 물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은 말씀의 물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해결된 그 말씀을 오늘 생명수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에요 여인이 뭐라 하냐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도 길러오지 않게 해달래요 두 가지를 다 얻겠다는 거죠 영적인 물과 육신의 물을 동시에 끝나겠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 육신의 문제 하나도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안 일어나고 바로 내일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는요 딱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 물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고 이 물도 안 길러오게 해달래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말씀에 나는 말씀의 생명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도 그냥 송두리째 아무 문제 없이 싹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적이고 너무나 기복적인 부분이죠 보금을 빙자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세계보금화를 우리가 또 운운하죠 우리 아이를 참 잘 키우고 싶은 그거는 싹 감추고 내 눈 틀어 키우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감춰진 게 있어요 수고도 안 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물도 안 떨어오게 해달래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먹고 싶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딱 주일날 한 번 했으면 일주일 동안 영증이 쌓으면 바로 되고 돈도 안 벌러 가고 돈이 다 떨어지고 우리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니까 너무 우스운데 우리 이런 기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딱 받았다면 이 근원의 부분이 끝났고 내 가문의 대물림되는 근원이 뭔지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말씀을 하면 꼭 육신으로 대답을 해요 영적인 요구에 대한 다담을 못하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먹었냐고 그럼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결국은 뭐냐 모든 죄의 근원의 그 원인을 하나님께 딱 돌리는 거예요 왜 쓰잘데기 없는 선악가를 만들어서 왜 그런 사람을 나이를 또 만나게 해서 자기가 좋아서 만난 건데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만났냐 우리는 언제나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말씀을 들어도 들어도 이 여인처럼 그 말씀을 내가 3만원 같지만 이 물도 떠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근원이 보여지지 않으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호백했던 여인이 바로 주님이 준 그 여자 때문이라고 바로 축복이 저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려면 영적인 어떤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선명한 게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근원적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야곱에 운물 깔아 왔어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랑 만나기를 원해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 유대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오늘 16절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물도 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여인의 장세기 3장을 딱 바로 건드립니다 이러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아니 그 여자가 지금 이 남편 때문에 숨어서 지금 12시에 물길로 왔는데 네 남편을 딱 불러오래요 우리요 빙빙 돌릴 거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나의 사마리아 부문을 바로 치유할 수 있죠 사람들은 건드리면 파락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속에 우리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본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풀어나가야 되죠 그게 말씀 성치고 우리가 전리품이고 우리 기도 응답이에요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여자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과 네 남편을 사모하며 다스림을 받을 거라는 그런적인 삶의 저주죠 바로 그걸 건드린 거예요 남자에게는 다른 말로 했겠죠 이건 대표성의 부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대표성인 씨가 섞였잖아 씨가 그런데 여인이 뭐라냐 남편이 없다고 딱 떼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내 남편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해요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우리 반복적인 우리 아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당하는 남편이 여섯이면 뭐고 일곱이면 열이면 이게 해결되겠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근원적인 부분을 딱 짚은 거죠 여자에게 내린 삶의 저주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속에 그 해산의 고통과 지금 지금 남편의 사모하며 다스림을 받는 근원적인 부분을 바로 짚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 우리가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어디 있겠어요 남자에게는 저주하잖아요 네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하여 저주를 받아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래요 오늘 주님 앞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현실적인 이 문제 속에 우리가요 직시 내가 직면해야 돼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요 15도 각도로 삐나갈 거 없어요 왜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열 번도 더 바꾸겠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 내가 반복된 나의 아픔은 사람만 바뀌는 것 뿐이지 사기를 당하면요 사람만 바뀌고 당하잖아요 인간관계 문제 A, B, C, Z까지 오잖아요 바람이 바람 피우는 거 그 A란 남자 하나만 있을까요 A란 여자 하나만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 바뀌는데 갈 때마다 그 여자 머리털을 뽑을 건가요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 진정한 내에게 반복되는 나의 아킬러스건이 뭔가 우리가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나에게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여기에서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고요 우리 각자의 부부에는 영적인 남편을 대어야죠 아버지 나는 매번 돈 문제에 넘어갑니다 나는 매번 새끼 문제에 넘어갑니다 나는 매번 하나님의 명예욕에 넘어갑니다 매번 올해 우리 온단이 뭐예요 내 장막터 인생의 털을 넓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됐떨 싶으면 무너지고 됐나 싶으면 또 온점이고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거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 생명 이거는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프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이게 가문에 오랫동안 끌고 오는 우리 가문의 문제인지 내가 반복된 실수 속에 내가 덮어놓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애칫지만 내가 내 안에 보금을 누린다 하면서 내가 방치되었던 내 안에 장세기 3장을요 주님 앞에 지휘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명도 자유하지 않아요 항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것이 되기에 달라요 우리 원단 말씀이죠 원단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래요 나의 사마리아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23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지금도 그 당시에도 이 여인은요 비록 남편이 다섯 번 결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지만 자기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은 이 여인이 일곱 번 결혼하고 열 번 결혼할까 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삶의 생명은 이 저주로 엉망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된 자신을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가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 지금이라 이때래요 이때 오늘이래요 곧 이때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 부모가 살아왔던 모습을 내가 살고 내 후대에게 남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삶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문제 말하면서 내가 영적 문제 걸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근본 문제 메시지 하면서 영적 메시지 하면서 이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장막터에 나의 장막터가 돼야 돼요 사역의 장막터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장막터 안에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전과 다르죠 이전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와 이걸 싸울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는 도마의 현장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주일 결론과 똑같습니다 강단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 깨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강단이 뭘까요? 보고 감사의 재해석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우리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피값으로 산 너는 사랑받는 자다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 자녀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위로부터 시작된다 너는 땅의 것이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고 너는 존경한 자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절을 그랬잖아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라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뽕을 행하는 자래요 우리 계속 나의 간대함 속에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장이고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결론 말씀처럼 우리 강단 말씀으로 깨워서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왜곡 우리는 부정적 왜곡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왜곡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우리는요 이 말씀이고 우리는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오늘 또 강단 말씀으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 우물쭙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 남편이 없다고 그래서 주님의 지화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